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 학교 위치가 토론토 조기 유학으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인 노스욕, 번, 스틸, 마크엠 등의 지역까지 차량으로 약 15에서 20분 거리에 있어 아이들을 케어하며 학교 수업을 받기에 알맞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입학이 가능한 교육청도 토론토 가톨릭, 욕, 욕가톨릭 교육청으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위 교육청들은 전체적으로 학군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고 캐나다 내에서 최대 규모급의 학교들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더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수업을 받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12주의 영어 과정만 거치고 본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의 안정성을 갖기에도 더 수월하고 학교 자체에서도 무상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여 학교에서 직접 교육청, 학교 선택을 도와주고 있고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. 자녀들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의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에 상관없이 큰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. 로던 컬리지 토론토 캠퍼스의 정교학기는 1, 5, 9월에 시작되고 있으며 1년 학비는 약 14,000달러 내외입니다.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이 학교를 등록하시면 공립학교에서는 자녀의 숫자 상관없이 학비가 면제됩니다. 토론토 5대 컬리지에 비해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은 학교이지만 캐나다 무상교육을 찾는 고객분들에게는 토론토에서 이만한 혜택을 가지는 학교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비교적 수월한 방향으로 학생학업과 자녀의 캐나다 교육을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일 것입니다.